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안녕하세요! 아, 너무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더 큰 슬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신기한 공연을 준비를 했어요. 바로 그림 그리는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는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드루잉 컴포먼스는 바로 마블링 컴포먼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유는 수조에 있는 물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따라해볼게요. 마블링! 마블링! 마블링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어느새 들어보셨어요? 소고기 드실게요. 네, 그렇죠. 소고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하얀색 기름, 그 지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이사이 예쁘게 기름이 예쁜 문양으로 펴져있는 패턴을 보고 마블링이라고 해요. 자, 일단 제가 여기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원래대로라면 물속으로 물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블링은 물감이 안 들어가고, 물 위로 동그랗게 퍼지게 됩니다. 자, 한 방울 더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걸 이용해서 예쁘고 멋진 그림 그려 볼게요. 멋진 그림 나올 때마다 박수와 함성 마구마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박수가 작은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드루잉 퍼포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도탁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I'm gonna talk to you. The last time we talked to Mr Smith you reduced him into tears. I promise you won't happen again. Do I try to do I propose you with my queasy smile? Am I too dirty? Am I too flirty? Do I like what you like? I could be wholesome, I could be lousome. If I'm a little bit shy. Why don't you like me? Why don't you like me without making me t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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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